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이온즈 팬크리에이터 일기 우영서라고 하고요 주하영입니다 한주입니다 지금 하영님이 만든 포토카드를 뽑으러 갑니다 오늘 김지찬 선수이기 때문에 김패셜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주셔서 그 사진을 뽑는 거 저 이거 뽑는 거 처음 봐요 아 진짜요? 안 뽑아보셨어요? 한 번도 안 뽑아봤어요? 하긴 근데 이게 또 뽑는 사람을 뽑아서 보통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이 팬분들이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이거 뽑는 거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아 그냥 그냥 성공합니다 그냥 카드가 나와요 플라스틱 카드로 나와가지고 나름 소장 나름 인증샷용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음 아 이거 또 되나요? 그거를 누르고 요거를 입력하면 되거든요 포카폰으로 아 아까 받은 그 인증샷용 네네 그 보도가 어? 색깔이 뭔가 다른데? 어? 어? 근데 사인이 있네요? 네 스페셜 카드 사인이 있네요 대박 이쁘다 우와 우와 이게 스페셜 카드구나 뒤에도 묘하게 약간 관이 약간 다르 이거 어떻게 해야죠? 어머어머 이렇게나 이거? 음 이게 시리얼 넘버 있어요 음 아 이 넘버가 뭐예요? 이거 나중에 칭찬해가지고 몇 번이에요? 60? 몇 번 있어요? 60권은 이게 하루에 저희가 김진희 선수가 총 60장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우와 네 어? 25번! 어? 25번! 25번이시면 어? 당첨되셨네요 당첨되셨네요 뭐예요? 그럼 이거 뭐 주는 거예요? 미일 뷰티 케어 3만원권 어? 남성용 화장품 3만원권이래요 남성용 화장품 여성용 손 네일이나 네 어? 진짜요? 나는 케어할 수 있는 상품권이 줘야겠네요 네 당첨 축하드립니다 상품권 가도록 하시죠 상품권 가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미일 뷰티 케어 3만원권 일단 저희는 뭘 먹을까요? 와 영구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입고 와 이거 비비큐 하딩? 어? 진짜 맛있어요 잘 모르는 거 먹은거 하딩 타비 없으실 수 있을까 말을 못 드리겠네 와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파티 2방에서 미니께서 2방에서 오 탱탱탱 à 우리 1방에서 빅끼리 동생의 안에서 박빅도 동생의 안에서 박빅도 동생의 안에서 박빅도 현재 7회 초 인실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4대 2 저희가 이제 스파이까지가 지고 있습니다. 현재 7회 초 인실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보세요. 먼저 한번 보세요. 이 주님의 연합회는 오늘의 목소리로는 오늘의 역사의 역사이 , 우리도, 인천의 연합회와의 역사의 역사의 역사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11대5로 삼성 N씨를 아주 대승으로, 역전승으로 이겼습니다. 하루에 말에 9점을 무려 내고 블루존에 있었던 거 정말 좋은 선택이었고요. 그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육성 온 건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많이 많이 걸어오세요. 여러분 진짜 블루존에서 꼭 오세요.